찬이 8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예공동체를 이루고 조국 주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늘 어렵고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은 그 삶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영혼은 하나님이 인지하심 있게 하시고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넘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어보지 않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자들처럼 살기 부족한 영도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입술을 도구로 삼아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했는지 이미 좀 마른데 다시 한번 코도바 교회 8주년 창립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태리 시주에 대표하는 맨피시에 처음에 왔을 때 올 때마다 약간 긴장을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민국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내신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상 살다 보면 시험 보는 곳은 항상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이라든지 어쨌든 긴장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정말로 예쁘고 낫진 않은 애가 오늘 가져오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9년 9살 차이 나는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테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췄어요. 원래는 아들하고 딸 하나 있는데 숫자를 맞춰서 다섯 명 입양해서 일곱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이고 딸이 이제 하나 또 셋, 넷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14살 된 막내 딸하고 저 삽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에 전적을 합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전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삶 때문에 늘 감사하고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딸하고 하니까 때로는 설교할 때 딸의 애가 제일, 애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구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한 크락시비, 테니시크 크락시비에서 처음에 온 데도 크락시비이고요. 아직도 거기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3년간 현재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민자들입니다. 그렇죠? 살던 곳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살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셨죠. 본양을 떠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땅에 먼저 들어갔죠. 들어갔지만 환경요건 때문에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국, 블레셋, 방황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많은 실수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를 끝까지 가난에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들의 삶이죠. 이민자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건 속에서 힘들었던 줄 압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유료로 받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봤던 성경의 계보들을, 적보들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가령 마태봉 일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4대, 14대, 14대로 예수님의 마지막이 14대로 끝났죠. 그 외에 적보가 없습니다. 개복은. 왜 그렇죠? 다하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보로 끝나는 그 나머지 후대는 다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한 세대로 끝난다는 것. 그런 놀란 우리의 약속의 비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정말 이스라엘 남전 사상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다섯 여인이 마태봉 족보에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들 끝까지 변치하느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들이 여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이씨 아닌 우리의 아내라고 딱 지정된 그 설렁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창세기뿐 아니라 이 족보 기부 속에는 정말로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던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언약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모두는 만세세의 택정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약속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에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유련에서 나오는 것이 히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빼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상한 조금 저하관받지 않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억시 조성민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히블이라고 하는 단어의 우리가 건너간 자입니다.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건너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일본만 해도 가질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사상 중에는 봄신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사상의 봄신론의 중요한 불교 그 사상이 우리는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종교 불교의 핵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알라스피디 봄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내가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신을 찾았기 때문에 찾는 이유가 있죠. 뭐죠?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는 신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신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는 내가 당연히 지불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신청년만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기를 닦기 위해서 전혀 받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것이죠. 불교 어떤 잠깐 뭘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삼천배를 하는데 약 9시간 걸린답니다. 8시간에서 9시간 여러분 무릎이 다 나가요. 아무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고교한 스님들은 49제 불 동안 3000배를 합니다. 살 빠지는 순식간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정성 의지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새벽부터 받는 게까지 목탁 증사하는 말이 있죠. 마바냐바라 신경 관자 관자 보살 나마아브 타벌 이렇게 합니다. 보통 나미아브 타벌 마지막에 말이었는데 그 말은 내가 귀하겠다는 거죠. 부처로 금의하겠다. 그렇게 반등대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금의를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에 보면 그분들이 외우는 단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 중에 반야신경 이란 게 있습니다. 반야경 이렇게 같은 말이 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규정한 책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손오공 얘기하시죠? 소유귀 현장 법사가 손오공과 사오정 그리고 접할 계획까지 되고 온갖 유혹 속에서 가져온 경전이 바로 반야경 반야경 따라서 이 불교의 혁심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하 반야 바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설명은 이것입니다. 마란 말은 절대적 존재 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냐라는 것은 깨달음 지혜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다 는 극락의 세계로 가자 입니다. 극락이 어디에요?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가자는 거에요. 그리고 관자적 보살 이라는 말이 뭐냐면 관이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고 자재는 스스로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불도는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뜻이 아주 강합니다. 요즘은 조금 변절됐지만 보살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간 그것을 뜻합니다. 절대적 존재가 절대적인 인간이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스스로 신이 보살이 되어 세상을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마하바냐바람 일당 신경 관자자보살 나마르타 요리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건너가 보살 이것이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또한 불교의 인간관입니다. 스스로 있는 신이 보살의 깊은 마하바냐밀밀 수용하는 것이 불교이고 그 진술을 따라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보살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고행과 수용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게 되고 윤회를 통해서 벗어남을 통해서 극락을 체험하고 마침내 근극락으로 가보자 이 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간이 어떤 신적인 어떤 것을 깨달아서 해탈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모두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극락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신과 인간이 하나 돼가는 인간이 신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인간은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노력과 의지 열심 고행 수행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범신 놈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러한 열심 불교인으로 못 쫓아갑니다. 솔직한 그렇게 못 쫓아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평생 정말 사례가 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면박하면서 병만 바라보고 십수년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사례가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리라고 하면서 뼈의 이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과학자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 생에 그걸 못 하면 언제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그래서 윤회사상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불교인은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가족과 관계를 끊고 때로는 단식 하면서 기쁜 산속에 수십년간 고용과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런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촛붓 들어가려고 나 촛붓 아직 못 들어갔다 들어가려고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없으시죠? 장세기 십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계별을 좀 보시면 5장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좀 나옵니다.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일죠. 에너지 등장하죠. 그렇게 해서 아담을 시작해서 샘으로 끝납니다. 창식 21장에는 두 번째 계보가 나오는데 샘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인 샘에 대해서 색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족보가 제일 재미없죠? 족보 얘기를 눈 감고 보겠습니다. 이게 재미없는 부분인데 정말 이걸 하나 따져보느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샘은 에벨에서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노아의 아들 샘의 후손들을 따라서 에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벨. 여러분 보다시피 에벨이라는 사람은 샘의 증성자입니다. 히브리의 성경에 나와있는 모든 이름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하세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하세 얘기도 상당한 비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에벨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 그때는 히브리 족속 민족 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태범 일장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보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에벨의 족속들 건너간자의 족속들을 마태범 일장에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셨던 마태범 일장의 괴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와 그 예수 안에 구호를 받게 되는 이 교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건너간자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괴보를 보시면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실수였고 투정이 없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바르셋인들은 계속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고향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불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다 죽는다고 침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침대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대 안 받으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침대 받았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 살아나신 분들만 여기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난 안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마쓰다울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헤브리라고 부른다는 또 예배리라는 단어가 건너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려고 하는 파도가 신앙의 자세가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는 아직 안 돼요 나는 뭘 못해요 아직 기도도 안 돼요 하고 신앙 다닌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오래다니면 다 괜찮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구슬을 영접하고 예수 함께 죽은 자는 그리고 예수 함께 살아난 자는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너간 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건너간 건너간 자의 삶을 살아내냐 안 살아내냐 건너간 자가 나타나는 신앙상으로는 다릅니다.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분 테크 내가 뭔가 주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됩니다. 내가 너무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자식 사랑해서 자식한테 원망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또 다른 나니까요. 자식 사랑을 사랑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가장 어떤 근본이랄까요?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부입니다. 부부. 남남이거든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이 내가 복 받은 자로 시작하는 것과 아는 것 알아요. 그래서 부부상에도 많은 싸움 있고 다툼 있고 이런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한 마음 왜 안 오잖아? 변질됐어? 뭐 했어? 사실 나는 사랑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나를 내주시고 사랑받은 내가 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드러낸다 그래서 사랑의 시기는 안 되는 거죠. 원수가 되더라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는 얘기를 선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문 22장 37절의 40점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문 22장 37절의 마태문 22장 37절의 40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되 내 마음을 다하도록 목숨을 다하도록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으로 살아가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다는 개명이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은 너만같이 살아가자 하셨으니 이 두 개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경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에 지닫된 게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 계시니까 남편 쳐다보시고 안아 쳐다보시면서 내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빼고요 그냥 부부끼리라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쉽지 않죠. 목사님 정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나를 잘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에이 노자잖아. 그럴 때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 해보겠다는 사람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뜻과 힘이 누굽니까?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거기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계명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의 맹제입니다. 아까도 우리는 사랑하는 유해라고 호동하기로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다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건너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사망과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곳 그것이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재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래의 것을 지금 현실로 가져오는 것 우리의 신앙은 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단어도 이게 명사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행동의 동사입니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이 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형제도 제가 만나보니 그래요. 교회 같더니 소문이 많고 말이 많아서 저렇게 봉사하고 훨씬 낫지 않는데 왜요? 그래서 싫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건너간 자들은 개명을 완성한 자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웃과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은요. 사랑 필요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혼자 있는데 요즘에 세뇌가 너무 악해져서 전부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갔는데 어떻게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도 고생해봐라. 뭐 처음만 좋지. 그렇잖아요. 살아보는 사람은요. 살아보면 다. 그런 것 없이 넌 눈물 흘리고 빠지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보니까 처음 여자를 사게 되는데 하루는 애가 이상해졌어. 비 오는데 딱 나가서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수기 곡쟁이 탁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 때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저는 격려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격려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봐야 합니다. 안 되면 눈물 흘려야 되고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맨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 없죠. 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감사하는 말 생명의 언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그런 것도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명의 언어를 할까? 그래서 저는 절대 마음이 미워지고 무슨 마음이 생기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옳은 얘기도 하지 말라고 제 아날들도 주장합니다. 당신이 나 미워졌어? 절대 말하지 마. 그건 나 상처가 돼. 정말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내가 꿈이 이리 오고 부족한 거 많은지 알아. 그래도 그 마음이 생기면 얘기해. 그럼 나 다 들어줄게. 들려줄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의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오죽에 쓰면 질투라는 단어로 들어서 질투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릴 때 부모가 없어 뭐해서 사랑 못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예수에게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국적 공동체는 사랑 관계에서 사랑에 대한 상처 받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 있는 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죄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뭐하러 교회에 나오겠어? 다들 다 어부실 잘 산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시끄럽고 문제 많고 말도 많은 교회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이 영의 공동체로 자꾸 내가 도구가 돼서 빛을 내는 겁니다. 이제 8년 됐었는데 앞으로 10년, 15년 내년 이 모두가 그런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차는 이 맨빛을 하나님 보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것이 영식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뚝 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옆사람 바라면서 진실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심각해져집니다. 안 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복받은 자고 건동한 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그 복들이 각자 환경에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복을 나눠주라고 우리를 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회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전도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나에게 상체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움이 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부족한 저를 흥미로워 있어서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속 결단하는 심령 호도발 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상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가 역사하시니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건너간 자로 살기에 마음속 결단과 작절한 심령과 그리고 그 이웃들과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빼비들의 모든 교회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